와..돈댔다 이씨.. 미쳐버리네 이거.. 나 이거 열어놨는데 이거.. 잠깐만.. 2020년 12월..15일 여행 53단 스타트업고 펌프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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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밖에서나 소리가.. 진짜 장난치지마.. 신속히 이동하라.. 진짜 나이 낫던지 내 책... 진짜 나이 낫던지.. 잠시만.. 그냥 다 안와줘야돼.. 귀가.. 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요? 당신 나와봐 당신 나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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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뭐야? 문 열라 있어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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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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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열었어? 혹시? 혹시 열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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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리 Mae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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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왜이래? 카메라한테 돌리지마.. 목소리가.. 벽벽벽 뭐야..? 여기 3층인데..? 누..누구야..? 어디 있어..? 누구야..? 나..나와..! 바람이 지르렁! 바람이 지르렁! 바람이 지르렁! 바람이 인걸로..! 바람이 심사해.. 바람이 지르렁! Date but volte.. 자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디에 아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돼 귀에 있어야 돼 다 쳐다보고 있어 스샷 준비 잠깐만 여기 위신인데 한이 세다 엄청 가까운 데 있어 잠깐만 엄청 가까운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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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말하면 되요. 여기 주인은 아니십니다. 머리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일부러 빛을 낮췄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입니다. 잠깐만요.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을 낮췄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요! 누나! 왕자님! 제가 뭐 하지 마시고.. 어디 계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콜이가 공포방송을 하면서 직접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물론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쪼레비니까.. 나는 영원한게 보이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형체를 모습을 바로 앞에서 드러내고 대화를 시도할 뻔한지가 언젠히 모르겠습니다. 와.. 안타깝네.. 아.. 안타깝네.. 얘들아 싸우지마.. 얘들아.. 아.. 진짜 조금 아쉽네.. 오늘은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지..? 현상도 있었긴 했지만.. 초반에 엄청 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뭔가..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 아따.. 아따.. 존나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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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좋아요! 알람쇼짱.. 부탁드려요... 오